한국국토정보공사 수업이 끝나면 우르르 쏟아져 나와 학원 차량으로 향합니다. 학원에서 그 다음 학원으로 학원 뺑뺑이가 이어집니다. 최근 학원가에는 새로운 간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등의대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준비반입니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의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개설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등의대반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 놀랍게도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려 5년이나 빠른 선행학습입니다. 의대반은 주로 10명 이하의 소수정예로 운영되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고등과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안 같은 경우는 지금 넘치고 있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시험을 보셨는데 안 되셨다 하면 일단 들어오실 수는 없으시고요. 우선은 다 들어오는 게 안 돼요. 그렇죠. 의대를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재경과 과거에서는 의대를 못 가게 하는 거에요. 의대에 가려면 어려운 수학 선택 과목에서 초고득점을 해야 승산이 있다는데요. 학원 관계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으로 고등수학의 기본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즘 사교육의 중심은 그냥 의대 몰빵입니다. 의대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해서 이게 초등학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학 입시의 구조를 놓고 보면 즉 수능을 통해서 정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메디칼 쪽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3개 이내에 틀려야 돼요. 요즘 대학 서열의 꼭지점에는 의대가 있습니다. 2023년도 전국 대학 자연계 정시모집에서 의대와 치대가 20위까지 싹쓸이했는데요. 상위 0.5% 학생들이 전국 의대를 다 채운 다음에 서울대 공대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의대 반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의대 반에 다니니까 꿈이 의사예요. 초등 의대 반 수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밤 9시 학원에서 나오는 초등학생이 보입니다. 초등 의대 반 수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꿈이 뭐예요, 혹시? 꿈, 꿈이, 꿈이, 꿈이. 지난달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5명 중 1명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교육업체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크리에이터, 아니면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는 의대,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급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4명 중 1명, 5명 중 1명은 의대 가겠다라는 걸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부모님들의 의지가 학생들한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서울의 한 학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최상위 의대 합격 전략이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전략은요. 보일이 목표였어요. 영대고 보낼 거야. 서울고하고 갈 거야. 아니면 외국고 갈 거야. 보일이 목표였는데 내가 지금 이런 전략은요. 의대가 많지. 우리가 서울대가 내가 어디 보낼 거야? 의대 보낼 거야. 의대반이에요. 이날 설명회는 선착순 100명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여긴 보니까 아마 초 4부터 9일까지 매신이 올 거야. 마음껏 손해가 됐어. 마음껏 진도 빼는 거야. 그렇죠. 이 기간에 진도를 빼는 거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뭐지. 그냥 실전이잖아요. 왜 실전이야. 고3이 대입이 안 해. 고1 중앙고3부터는 대입이죠. 그게 성적이. 그걸로 대학을 가잖아요. 고1부터 왜 대입이라는 생각을 선착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 먼 미래가 아니예요. 5시간씩. 5시간씩. 3번. 5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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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하신다고. 그래야 그 진도를 막지나갈 거야. 이 과정을 그것을 이 아이들을 만들어주신다고 봅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내 아이 의사 만들기에 매진 중인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그냥 빨리 다닌 애들은 계속 빨리 나가고. 느끼다닌 애들은 거기서 느끼고 시작하면 질주 속도를 나 먼저 시작하려고요. 치열한 의대 입시를 치르려면 일찍 준비해야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은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충남에 있는 한 입시 학원. 어머님들이 반을 오픈해주기를 원했던 어머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어머님들이 팀을 짜고 반을 오픈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 진도도 좀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뿌리기 좋아서 그때부터는 제가 오픈을 하게 되었죠. 지난해부터 의대반을 개설해 초등학생에게 수학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말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초등학교 1, 2, 3학년도 의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2023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게 되면서 의대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초등의대반이 성업 중입니다. 입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 중인 새 어머니. 의대 열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입시 의거진 엄마입니다. 의대 입시가 워낙 열풍이잖아요. 보니까 요즘에 의대 의학 드라마도 너무 많고 예전부터 사실 많긴 했지만. 그럼 의대 열풍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난 어떤 분한테 이런 말도 들었어. 의사는 하방, 하방이 뭐야? 하방 천만 원이래. 월급이. 그 얘기를 들었어. 하방? 최하가 그렇다는 거예요. 최하가. 여러 콘텐츠 중에서도 의대 입시와 관련된 내용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보냈으니까 엄마들의 원업이거든요, 사실. 벌써 얼만큼 선행을 시켰셨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2, 1학기 정도, 1년 반 정도 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대치동에 비교하면 그렇게 일반적인 게 많이 나간 건 아닌데. 한 수학 학원의 부원장인 김정 씨. 지나친 선행 학습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어떤 어머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지금 6학년 친구인데 2학년 1학기 과정을 한 6, 7번 돌렸대요. 근데 테스트를 봤어요. 20점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엄마는 이제 충격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묻지마 선행이에요. 묻지마 선행.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저는 이제 취재를 많이 다니니까 수학 학원 원장님들하고 친하고. 솔직하게 저 앞에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학원에 와서 망가지는 애들. 망가지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묻지마 선행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다 보면 빨리 다른 애들보다 내가 빨리 많이 나가는 거. 많이 나가는 거에다 초점을 두고 하다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선 초등학생들이 의대 준비에 몰두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자신의 적성이 어떤지 또는 진로 교육이나 다양한 어떤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마치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축소판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구조적인 하나의 탄압, 인권 침해가 아닐까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열풍을 넘어 광풍이 돼버린 의대 어린아이들이 일찌감치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현실. 씁쓸하기만 합니다. 최근 들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의대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소위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의대에 가려고 또다시 수능을 치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4명 가운데 3명은 여러 번 시험을 치른 이른바 N수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수 이상을 해서 의대로 들어오는 신입생 비율도 35%가 넘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의대에 들어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대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권호 씨는 28살이던 2019년 경희대학교 의외과에 합격해 신입생이 됐습니다. 경희대의 의대에 합격할 때 받았던 합격증. 아, 여기 이제 경희대 의외과. 이제 다 이룬 것 같았죠. 이제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착실하게 공부해서 졸업하면은 또 좀 여유 있게 남은 일생 좀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싶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죠. 마냥 즐거웠죠.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한 권호 씨. 그런데 어릴 때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생물을... 어렸을 적은 꿈이 피아니스트였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학자, 수학 교수? 네, 수학 교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가르치는 교수? 네, 사실 수학 연구를 하고 싶어서 고등학생 때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학과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서울대에서.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수학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냥 대전시에서 주최했던 수학 경시대회인데 1등 했습니다. 고3 때 좋은 성적을 거둬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입학했는데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 때 원하던 수학과에 못 가게 되면서 진로 고민이 커졌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의대로 가버리면은 더 이후에 좀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편한 삶이 보장이 되는데 굳이 뭐 자기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그걸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나중에 아 그래도 그때 의대 갈 거리라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그 이후 뭔가 이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3수 끝에 의대에 들어간 건호 씨. 취업난이 극심해지며 의대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일단 의대에 합격하면 의사라는 전문직으로의 길이 열립니다. 준석 씨도 그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 보였어요? 어렸을 때? 사실 이렇게 이렇다 이런 꿈이라고는 사실 딱히 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되고 싶다 이렇게는 생각을 사실 거의 안 해봤고 지금을 잘 살자 현실을 현실에 충실하자. 아버지께서 취업하려면 공대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하셔서. 사실 준석 씨는 연세대 공대에 입학해 2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요. 입대한 뒤 군 복무 중에 의대 진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대에서 성공했다 하면 이름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정년이라는 게 있다 해도 정년이 보장된다고 사실 단정을 지을 수도 없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한 18년도, 19년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창 이제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회사 다녀서 자력으로 집 한 채 사기 힘들 것 같다.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상대적 바탈감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진로를 틀게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연봉은 약 2억 3천만 원. 대기업 평균 연봉의 3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서울대 공대 학생 중에서도 의대로 가겠다며 지도 교수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한두 명이 와서 소위 자퇴를 하겠다 하고 제 사인을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제가 왜 어디 보면 눈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의대 가는구나 그럼 그렇다. 공대를 와서도 열심히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이제 쭈삐거리면서 그 친구가 교수님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외과대학은 들어가기만 하면 꼴찌를 해도 수억입니다. 연봉. 연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사실 제가 무슨 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몰랐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만약에 금전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만약에 의대를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결국은 굉장히 지금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의대 진학을 전문으로 하는 재수종합학원도 있습니다. 6월이 되면 대학을 한 학기 다니다가 수능을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들이 들어오는데요. 올해는 100명 정도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로스쿨이라든지 일부 이제 자격증들이 있긴 하지만 워낙 이제 과거보다 이제 그쪽에 해당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되니까 본인이 금전적인 거나 월화배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의대 쪽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로봇 공학자를 꿈꿨던 성민 씨. 장애인용 로봇 의족과 의술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안고 연세대 공대에 들어갔는데요. 졸업을 앞두고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며 진로를 바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의사셨고 제가 어떻게 사시는지를 봤지만 그 삶 가운데서 제가 누린 것들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경제적인 풍요와 수련 과정 이후에 뭔가 가정과 일의 밸런스를 제가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가장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의대생 상당수는 고소득층 자녀입니다. 작년 전국 의대의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의사하는 의사도 시키고 싶어요. 해보니까 편하거든요. 엄마가 약사해서 의사 시키고 싶어요. 의사가 가리거든요.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제일 바탕을 마련할 준비가 되세요. 진로 고민의 어떤 글이 올라오면 거기 댓글로 수특 펴라 이런 식으로 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능 특강 펴라라는 뜻인데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EBS에서 만든 수능 대비 교재고요. 이게 서울대생들이 좀 자조를 하는 밈인 건데 그냥 이럴 바에 그냥 의대나 갈 걸 지금이라도 그냥 의대를 가라 라는 뜻으로 그냥 여기 이른바 수특 펴라를 고민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진 씨는 삼성전자와 연계된 학과에 입학해 취업 부담은 적었는데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삼성전자 공채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2학년이라는 수준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뽑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수준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따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취업에 유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전망이 좋고 되게 많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들은 반도체 분야의 전망이 좋다고 말렸지만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삼수 끝에 올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약간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제가 제 기술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더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희망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만족하시겠네요.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상위권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인재 모집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주요 대기업들과의 채용 연계 혜택도 큰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방권이라도 의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인데 지금 40명을 자격을 했는데 추가 합격생이 72명이 나온 거죠. 또 추가 합격을 시켰는 학생들도 더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상당수 부분들은 또 의대적으로 빠졌을 가능성도 지금 현재 충분히 유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어떤 학과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학과에서도 우수인지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문제는 들어와 있지 않느냐.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 이공계 학과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이 1421명.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공계 인재를 의대에 빼앗기는 현실에 교수들도 걱정이 큽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그런 학생들을 이 소위 이공계에 계속 묶어두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 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도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도 뭐랄까요.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쪽에서는 가치를 인정을 덜 해주고 저쪽에는 많이 해주면 당연히 그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자유주의 경제에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보장받는 혜택이 너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게 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의대 열풍이 이런 것 같아서 이제 애들끼리 얘기해보면 그만큼 고생해서 들어올만 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얘기해보면 이제 종교짓게도 의사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사명감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못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만 하는... 건호 씨는 3년간 의대 생활을 하며 의학 공부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매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죠. 내가 잘하는 건 뭘까. 결국 서울대 수리과학부로 재입학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렬을 하는 법은